인간의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은 지극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늘 털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패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초기 결정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10중 8구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역사에서도 어렵게 어떤 산업에 뛰어들고 난 다음에 퇴출 기회를 놓쳐서 차일필 미루다가 결국 그룹 전체가 몰락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례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생활인이든 기업인이든 농객이든 정치든 간에 내가 내린 초기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크게 실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부정선거인데 스스로 부정선거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신의 초기 입장이나 기존 입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천성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그런 고집스러움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죽어도 한 번 정한 결정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유행의 인간 군상들도 세상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탈모드에서는 산목 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라는 그런 문장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존뿐만 아니고 번영, 선공 이런 모든 부분에는 유연성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침 신문에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쓴 칼럼 문재인은 국가에 2조 8천억을 배상하라 라는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작은 제목을 보니까 탈원전은 가짜 뉴스로 시작됐고 원전 안전성은 문재인도 인정했고 경제성 저평가는 조작됐고 탈원전은 정책 실패가 아닌 문재인의 국익을 개인 오기에 희생물로 삼은 것이고 그러니 전 재산을 내놔도 모자란다. 이런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의 본 주제와 작은 주제만 이렇게 보더라도 글을 읽지 않더라도 제목만 탁 봐도 이 나라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상훈 주필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를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정권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으면 모를까 여차해서 정권이 흔들리기라도 하면 문 대통령의 재임 중에 여러 정책들 가운데서도 탈원전 정책의 책임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개인에 대한 그런 편견보다도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그런 불협화함과 너무나 무리하고 너무나 그렇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너무나 무리한 정책이고 너무나 말도 안 된 정책이고 너무 고집스럽게 무리 붙은 정책이고 너무 많은 피해를 이 나라와 이 국민들에게 끼친 정책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재임 동안은 그런 문제를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퇴임 이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권이 장기 집권을 성공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마 가혹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감사원 조사나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문 정권의 무리수를 보다 보면 어떻게 저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낭만적이고 유치하고 어리석인 생각으로 탈원된 정책을 설령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후다닥닥 그냥 방향 수정을 하면 그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후다닥닥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 그걸 두고 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 본래 생겨 먹은 것이예요. 이제 양상훈 주필의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에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린 사실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대다수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도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양주필 주장입니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 40년 넘긴 원전을 연장 사용하는 것을 설령을 넘긴 세월호에 비유했다. 얼마나 무식한 생각입니까. 이 역시 원전의 무지한 참모가 감성적 말장난을 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운영기간과 상관이 없다. 쓰리 마일 원전은 가동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자들 실수가 연달아 겹치면서 사고가 터진 것이다. 지금 미국은 40년에서 60년 80년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 환경단체들도 조용하다. 한국은 미국보다 얼마나 부자해서 멀쩡한 원전들을 40년 쓰고 폐쇄하나. 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국가에 끼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월승 1억이 폐쇄만으로서 2조 원 이상이 날아갔다. 원전 보수의 7천억. 전기 생산을 못 지생하는 1조 3천억. 신한울 3, 4억이 중단으로 7천억. 신고리 5, 6이 중단으로 천억 더 날렸다. 모두 2조 8천억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한국 원전 산업을 붕괴시킨 그 비용은 X로 청량할 수 없을 지경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연대해서 2조 8천억을 대한민국에 배상하라. 전 재산을 내놔도 모자란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들과 역의 청춘과 피 땀 눈물 흘린 산업적군들과 깨어있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정말 세월이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집 불통인 사람이 참 대하기가 어렵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석분의 지치시기 위해 모든 종류의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더더욱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탈번전 정책으로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참 편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이 정권 하에서는 창조하는 것은 없고 파괴만 획재하는 그런 시대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선물하게 되었는가 이런 자괴감과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창조는 없고 어떻게 해서 파괴만 획재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정권인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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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